다운이 핸드폰에 이게 녹음이 되어 있었다고? 녹음 어플에 저장돼 있었어. 아, 놀랬잖아요. 아니, 여긴 무슨 일이세요? 그러는 너는 여기는 어쩐 일이야? 아, 참 그리고. 너 오늘 비번 아니야? 아, 그게 훈련 좀 하고 있었어요. 길도 좀 외워둘까 해가지고. 그래, 그럼 나랑 같이 내려가자. 그럼 내려가면 내가 좀 지름길을 더 좀 가르쳐줘. 아니요, 저는 혼자 갈게요. 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. 그리고 여기 또 길을 잊어먹기가 아주 쉬워. 진짜로 괜찮습니다. 정말 괜찮습니다.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. 조심해서 갔다 와. 조심해서 갔다 와. 뭐야, 이 너는 대장님 만났었던 거야? 나 대장님한테 연락해볼게. 다원이는 왜 이 대화를 녹음한 걸까? 다원이 왜 겁먹은 목소리였어.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다원이 왜 겁먹은 목소리였어. 사랑. 알치회. 알치회. 감사합니다.